지금 여기서 국기도회가 브라질에서 또 브라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곧 이어서 올라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벽기도와 새벽운동 공고를 할 것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할렐루야 가이벌 하나님의 이름은 그전을 잃게 해갈otta 서 и 오 네 오 오 오 오 그 meio 같은 그 그 그 뷔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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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야 아저씨 아눌욕 룸을 간세로 파악이 크리스도 내고 그리도 아저씨가 나 마시아 이랬지 바 이스라엘 도 내고 고소한 포데로서 노릇 이스라엘 예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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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santo é o teu nome nome de graça e poder vou engrandecer Senhor teu santo nome santo é o teu nome nome 아멘 여기 마디 마디가 너무 부어가지고 이걸 못했대요 지금은 다 만지고 있어요 이게 다 치유가 됐습니다 오늘 발가락 손가락 그래서 컵을 못 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뭐가 확 나가더래요 아까 기도할 때 같이 다 기도했는데 이분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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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을 브라질 nós vamos transformar restaurar curar 브라질 para glória do seu nome em nome de jesus amém brasil e coreia brasil e coreia brasil e coreia ligados mi em n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